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의 참교회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예원교회 창립 34주년 감사주일이었습니다. 오직 전도와 선교 비전을 붙잡고 34년 전에 1987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예원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개척 이래로 이제 강소록교회라는 지역명을 넘어서 2002년에 예원교회로 이제는 영적지경을 넓히면서 교회의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난 34년이란 시간 동안 사실 건축이란 단어가 끊임없이 따라왔었습니다. 과부의 두렛돈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그 중심이 담긴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본당과 또 우리 렘브넌트 문화센터와 비전센터 등 237 보그마의 이 하드웨어를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비단 34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쭉 성교와 비전 언약을 이제 성교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오늘 제목처럼 참 교회가 없고 참 목회자상이 없고 참 성도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론의 단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윌리엄 부스가 말했죠. 다가올 미래의 위험 어찌 보면 교회가 미래의 위험을 막고 미래의 지향을 막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역할인데 오히려 교회가 그러한 미래의 위험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성령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한다는 건 솔직히 사람의 입맛에 맞춘 설교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사실은 꼭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 강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교회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정말 뗄레와 뗄 수 없는 단어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년 35주년을 놓고 지금 미리 기도로 심으시고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스트 천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 본당헌당 프로젝트를 어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임직을 또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본당헌당이 아니고 단순히 임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사역을 또 우리가 성취하는 데 있어서 구속사 성취라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본당헌당을 또 진행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참 교회의 모델이었던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는 타 종교나 타 기관에 맡기지 않고 오직 교회에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운다 한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의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그리스도 안에만이 그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는 곳은 유일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도바울이 로마를 넘어서 당시 땅끝을 서바나 스페인 지역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서바나까지 갔던 사도바울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교회의 모델로 또 불러주시고 2, 3, 7 나라 오총 종족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 과업을 성취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예원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누리는 이 증거와 응답이 교회 차원을 넘어서 성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이 증거들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자 교회의 기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바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되시고 기초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이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이 사실 그대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하신 모든 것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사건으로 승차로 완전히 다 성취하셨다면 이제는 부활사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속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다음으로 버금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핵기적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교회사의 큰 분수령을 이뤘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이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순절의 언약 공동지인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설립된 날입니다. 본격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각 나라 방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했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도 이미 충분히 교회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 정말 참 제자가 누구인지 극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이 시대의 참 교회는 거꾸로 말하면 이 시대에 참 교회가 없다라는 거죠. 진짜 모델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 어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성전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로마의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인자 11장 예루살렘 교회를 보더라도 역시 종교와 선민과 선민의식 그리고 율법의식의 대명사였죠. 기초록 3장 말씀의 라오디기아 교회 그의 말은 뜨뜬 미지근한 교회로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이건 성경에만 비단 기록된 교회를 넘어서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세계 교회 현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회운동을 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 봉사를 하고 여러가지 윤리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는 종교로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불신자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신자들조차도 기독교를 이러한 종교로 착각하고 사실 틀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4절에 정말 예레미야로, 엘리야로, 세례요한으로, 선치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러한 틀린 신앙 고백은 종교로 고백하는 것이고 절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요. 반석 위가 아닌 모래 위에 지은 교회와 같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를 양산하는 우상신정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종교교육자 그 칼뱅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것도 우상숭배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순간 아무리 그 교회가 대형교회고 그 교회가 부흥을 한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의 유일성이 사라지고 세속화된 세상 그리고 교회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초대교회처럼 복음의 진위를 극명하게 선포하는 정말 이런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바로 예원교회고 이런 교회가 바로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지속으로 힘 썼던 세 가지 집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여러분 뿌리입니다. 뿌리. 그 모든 것도 사실 유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제가 이 원어를 보니까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의 원어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복수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도들은 복수인데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많은 사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육각해서 나름대로 이 가르침을 전하지만 중요한 거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통일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각기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종교, 종교 창시자 교주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매주 52조 강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2조 강단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자는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합니다. 영적 식욕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무엇에 집중을 했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바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세 가지 포럼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세 가지 포럼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인용을 넘어 적용하는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떡을 떼었다. 이거는 다른 절에 보면 음식을 먹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서는 떡을 떼었다. 성찬과 애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살과 피를 나눴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 이것을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집중했냐. 세 번째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금종령이 내려지고 사회활동할 수 없었고 생명 걸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과 위기 시대를 그들은 기도 시대로 바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카우퍼는 하나님 자녀의 승리 비결을 기도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싸우기를 중단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무기를 번쩍이게 만드는 것이 기도고 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연약한 성도가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기도 속에서 영적 싸움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생명운동 그리스도의 복음운동 끊이지 않고 확산됐습니다.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번 강단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코로나 위기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히려 이 시대를 기도 시대로 닦아버리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24기도를 회복하심으로 기도 속에서 오력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교의 증거입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니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야, 나 정말 임재하시는구나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 증거 앞에는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고요. 두말할 거 없습니다. 확실한 전도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울 만큼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사도들로 말미암한 기사와 표적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처럼 흑암이 가득한 현장에 이 복음으로 영적인 등불을 밝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여러분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엘리트 부모라 하더라도 여러분 자식에게 차오르는 영적인 문제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 문제와 정신질환 또 여러 가지 재앙 시대가 여러분 도래했습니다. 교회가 이 비밀을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복음으로 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장사하는 곳이죠. 그곳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우상 집단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생명을 선포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성도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초대교인이 44절 45절에 보면 서로의 필요를 지워주는 유무상통 있든지 없든지 함께 나누고 서로 상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껏 내껏을 챙기는 그런 선언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거죠.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가치관과 물지관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물지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오히려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복받고요. 나라는 내 자신 중심의 기준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체질 안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오직 사모직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건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결론 내렸기 때문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어떤 일은 이 본문을 갖고 이거 공산주의 시작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다 공평하게 가졌기 때문에 공산주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초대교회는 여러분 세상 공동체에 다릅니다. 성령 공동체였고요. 또한 자발적으로 물건을 통용했고 언제든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복음의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산주의의 비교나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목사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여러분 올바른 청지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본당원당 역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헌신의 기회고 또 마지막 미션인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여러분 부흥됩니다. 이대로만 하면 이 시대에 참 교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풍족하고 그래서 여러분 축제 분위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거의 가난했고 그러나 복음 때문에 드려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그 주체는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 모여서 뭔가 헌신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하게 하신다. 이 언어가 재밌습니다.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더하게 한 거로만 그냥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하게 하시는 미완료 앞으로도 더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 예원교회에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고린도로 그러면서 로마로 유럽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 땅까지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서진입니다. 그리지는 우리나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로에서 또 다민족을 살리고 2, 3, 7 나라로 5천 종족으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역수출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본당 헌당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너무도 값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도 우리 예원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본질이 되는 겁니다. 미약한 자들이 모여서 로마와 세계를 정복했던 초대교회처럼 이제 SK 47장의 생명수에 근원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죽었던 이 물구가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강가에 어부가 서고 SK 47장의 응답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여우와 라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증거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선포하는 순간 어떠한 삭막한 사막 인생도 여러분 정말 오아스스 인생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절대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인간이 바퀴벌레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력한 살충제를 개발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여러분 바퀴벌레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증가합니다. 저는 창립 34주년에 왜 갑자기 결론의 바퀴벌레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반가워하는 벌레는 아니니까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벌레만도 못하겠더라고요. 사람이 바퀴벌레가 살충제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단맛을 좋아하는 입맛을 바꿨다. 저도 단 거 좋아하는데 입맛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퀴벌레의 수명이 여러분 제가 자료 보니까 100일을 산다고 합니다. 100일 100일이라는 수명 동안 내성 강한 바퀴벌레는 이제 살아남은 바퀴벌레는요 빨리 또 그 다음 번식을 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내성이 강해지고 다음 이 세대를 준비한다. 야 이거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만 말하면 싫어하는 바라카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키우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정말 준비해야 되지 않냐 바퀴벌레도 생존을 해서 갱신을 하는데 한 맘 살아도 100일이에요. 그렇게 몸부림쳐서 살아남아도 100일 뒤에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삶도 날마다 갱신하고 개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강단의 인산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합시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사단은 우리가요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생명은 멈춰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태보하고 죽은 겁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이 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네. 아닙니다. 그 씨앗 죽은 겁니다.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고 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자꾸 태보하는 신앙 왕년 신앙 안주하는 신앙으로 자꾸 믿음의 전진을 못하도록 총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 기준의 입맛으로 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모직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바꿔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원공도체의 일원으로 이제 34년을 넘어서 앞으로 누릴 교회의 응답을 여러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초대교회처럼 교제하는 공동체로 나누는 공동체로 또 성교했던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언약적 개혁자로 시셔서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로 승리하는 또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